Q. 두근무역 Q.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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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일단 캐릭터 둔화를 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Q.뭐요? Q.어떻게 처음에 둔화를 오해하게 만들지 Q.뭐요? 두나의 스타일링이나 집에서 있을 때의 모습들 그런 것도 좀 고민을 많이 아무래도 두나를 남들보다 두나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고 사실 무대에서의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그룹과 호흡을 맞춰봤는데 그런 것도 무대에 막상 올라가니까 예전에 기억들이 막 떠오르고 그 기억으로 무대에서 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원준이와 두나가 아닌 수지씨와 세종이로서 물어보신 거죠? No 아까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... 뭐지? 많이 놀리잖아요 네 많이 놀리니까요 네 She always attack me So I was asked this question 저도 좀... 저도 싫어요 아 일단 아는 사람이 가까이 사는 게 그냥 싫어요 그냥 좀 부담스럽고 어 그냥 네 싫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제로는 사실 지금도 뭐 수지야 이렇게 안 부르고 지금도 두나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극 중에서는 두나가 원준이 보다 누나니까 좀 더 저는 어려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편하게 좀 동생처럼 대하려고 평소에도 장난 더 많이 치고 그런 식으로 텐션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도 그냥 지금은 뭐 세종 오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지금도 근데 좀 가끔 동생 같고 그래요 하하하하 제가 느낄 때는 되게 좀 로맨틱하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아슬아슬하고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그런 불안정성 저는 두나와 원준이가 관계가 진전이 되면서 저는 로맨틱한 느낌을 받는 와중에 이 관계를 보면서 좀 울컥울컥하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울컥하지 않아도 되는 포인트들인데도 불구하고 울컥하고 되게 뭔가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이 껴 있어서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단순하게 말은 못하지만 네 많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.